게임롭기 땜에.. 저거는 얼 잼이나 Pill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점 פ Airlines psychology o ability to rock 8f로 쳐다iving 생 los love I just don't play persons optimally Actually, I realized which doesn't play I couldn't watch You know, I do THAT IT RUN I can keep 크롯 레이즈 때문에? 이걸 피하고 레이즈드라이브에서 딜케라 불꽃이었고 쏘땜이 생각했는데 또 하단 연기에서 딜케를 아프죠 못했던 지랑수가 새로운 메탈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쉬에서 파크를 지는 메탈 가만히 있다가 잼이라도 내는 순간 걸린건데 여기서 시작된 크레이즈 동파리기 엔진이 그 위대한 엔진이 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아 이거 망처리면 촛붕 반응을 하네요 이거 정지붕권하려고 그랬는데 크레이티동파리기 가만히있어 그럼 내가 촛붕 때려줄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 다시? 다시? idezandra에 판정에서 피텍까지 나옵니다 기타는 딜데주었으면 판정이 더 좋아지거든요 어 근데 이제 풍 때려주고 또 몇여개요 레이즈 형 텀보 좋고 블라인장에서 되게 좋은 상황인데 레이즈 형 레이즈 형 국번! 왔어요 자 저스트! 그리고 찍고 중단 잡기 해버링! 이거 해버링 하면 거의 끝났는데! 이런 지우기는 도움이 됩니다. 다 막아요. 하단 굉장히 가드율이 좋다. 이거 그냥 때렸어요. 불안하니까. 이러면 몰라요. 으아아아아아악! 이러면 아래키가 코트인데! 다시 달려놔서 10립! 잡기! 연장 한번! 렉 브레이터! 다시 이현진 뒤집어서! 이러면 원양어스 들어가면서! 마지막! 적주 측만증 해소! 완료! 이러면 시저스트 모를 수도 있어요. 시저스트 한방이거든요. 시저! 공포 잘 때리면 끝이 납니다! 끝납니다! 진폭! 마지막 기망을 보는 세인트! 이러면 레드닥이 나와요. 레드가 있기 때문에 레드를 많이 맞았어요. 그동안은! 기상킥 떴어요! 하이킥! 귀신같이 적죠! 이러면! 나루카미 뒤집고! 이러면 태세냐! 전개! 잠깐만! 반대병! 설마! 설마! 나루카미! 불쌍디!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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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